우리나라가 전세계 상위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 유치에 나섭니다. 박민식 국가보험부 장관은 영국 해리 왕자와 11개 참가국 보은 국방장관들에게 2029년 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가보험부는 인빅터스 게임이 열리고 있는 독일 디셀도르프를 방문한 박민식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대회 창립자인 영국 해리 윈저 왕자를 만나 2029년 대회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해리 왕자와 각국 보훈 장관들에게 불굴의 의지로 한계에 도전하는 상위군인들의 모습은 전쟁의 폐허에서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모습과 닮아있다며 개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한국 정부가 인빅터스 게임 유치에 적극 나선다면 2027년 개최도 가능하다며 아시아 최초의 인빅터스 게임 개최는 인빅터스 정신을 동서를 넘어 전 세계에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인빅터스 게임은 2014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2018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캐나다 개최가 확정돼 있고 2027년 대회 개최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한국이 개최지로 선정되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 됩니다.